지금 프로 골퍼를 꿈꾸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추어분들은 대부분이 초급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레슨을 해드리면 초급자분들은 코스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어드레스부터 제가 좀 봐드리고 싶어요. 방송 보면은 어드레스, 왼쪽에 체중 두고요. 발, 오른쪽에 공 두고 왼쪽에 체중 두고 그냥 들어서 툭 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기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10미터를 치든 20미터를 치든 심지어 50미터 어프로치를 하는데도 스탠스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좁게 서서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10미터든 20미터든 50미터든 우리가 본 거는 있어요. 그래서 왼발을 굉장히 많이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롱게임은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야 하지만 숏게임은 몸의 움직임이 작을수록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이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작게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25미터를 예를 들어볼게요. 25미터를 치는데 이런 식의 어드레스는 이렇게 몸의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합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5미터를 치는데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25미터 기준으로 스탠스를 뒤에 뒤꿈치를 뒤꿈치에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서주시는 게 좋아요.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서주시고 좀 안정적이게 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왼발을 굉장히 많이 엽니다. 열어서 이렇게 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로나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열려 있어도 하체가 열려 있어도 상체가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쳐도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어드레스 때부터 너무 심하게 열어놓으면요. 어깨도 축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치고 나서 탑볼이 나거나 토핑이 나거나 어깨가 먼저 나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발을 너무 오픈하지 말고 그대로 샷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표 방향대로 어드레스 앞코 맞춰주시고 어깨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립을 놔버렸어요. 왜 그립을 놓느냐. 어 보니까 헤드를 그냥 툭툭 떨고라던데 나는 떨고는 느낌을 모르겠어서 들어서 그냥 그립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헤드가 돌아갈 수도 있고 뒷당 토핑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린 주변을 다 갖다 놨는데 냉탕 온탕 한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코어가 보기가 되고 더블 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슈 프로님이 70%의 힘으로 끝까지 유지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프로치니까 50%로 하겠습니다. 이 50%의 악력으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잡고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50%의 악력을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놓거나 아니면 좀 더 세게 치겠다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의욕은 굉장히 앞서서 핀에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서 어 나는 붙일 거야 이렇게 힘을 주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치지 마시고 50%의 악력으로 백스윙을 들었다가 치고 피니쉬까지 그대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 그립에서 피니쉬를 했을 때 그립에서 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눌로 합시다. 국눌로 그대로 잡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절대 놓치시면 이건 미스샷이다. 나는 오늘 오리만 보다 집에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속상하죠? 더블 보기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리감부터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코스에 가서 한 25m, 30m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럽니다. 프로님 이건 띄울까요? 굴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 주신 분이 제 동생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리감부터 맞춰라. 띄우고 굴리고 샷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연습장에서는 샷 연습만 하기 때문에 25m 했을 때 딱 쳐서 내가 그 25m에 보낼 수 있다라는 확률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띄울까 굴릴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중계에서 많이 보던 롭샷도 생각날 거고 딱 굴려가지고 딱 붙는 것도 생각나겠지만 우리는 항상 연습해왔던 그 거리만 생각해서 이렇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초급자라도 띄우는 샷, 굴리는 샷 이런 거 레슨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거리감만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내가 지금 타수가 90대 중반에서 100대가 넘어간다 하면 띄우는 거 굴리는 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감부터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타가 나와야 띄우고 굴리고를 하는데 25m, 30m, 40m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정타에 맞출 수 없어서 그린을 넘어가거나 앞에 굉장히 터무니없게 짧거나 이런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거리감을 맞추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자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윙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숙한가요? 너무 익숙한 샷이에요. 필드가 쓸 때 너무 많이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치고 퍼올리는 샷. 살짝 이렇게 긁어올리는, 퍼올리는 샷인데요. 한번 선수들 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어프로치 잘하는 선수들은 백스윙보다 이 팔로스가 이렇게 길게 가는 선수들이 절대 없습니다. 왜 긁어올리냐면,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치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죠. 이 릴리스가 샷할 때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샷할 땐 이 릴리스를 절대 안 하고 여기서 꼭 어프로치 할 때만 이렇게 릴리스 약간 더 보내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하시는데 어프로치는요. 절대 릴리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초급자이기 때문에 뭐 끝에서 조금 더 굴려서 뭐 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많이 보던 레슨 있죠. 왼쪽 손등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방향으로 보내준다. 여기에 뭐 카드를 끼우거나 나무젓가락을 끼우세요라는 레슨 많이 보는데요. 그게 좀 식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왼손등이 어프로치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샷할 때 릴리스하고 어프로치할 때는 절대 릴리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